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있다, 여기. 아까워. 잘 먹자. 오늘은 야식은 김기선 팀이 떠오른다. 다시 켜도 돼요? 그럼요. 100번, 1000번 더 쓸 수 있어요, 원더월드 쓰라서. 진짜. 이렇게 쓰고 해, 쓰고! 이쁘지요? 소희야. 소희? 아니. 소희씨를 왜 부른 거예요? 저 보여주려고. 둘이 요즘 굉장히 좀 친밀도가 상소해가지고 잠도 같이 자고요. 네, 합방도 하고요. 둘이 좀 떨어져 있으면 서로 불안해하는 거예요. 둘만의 개그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해를 못해요. 둘만의 개그! 개인기 한 번씩 해 줘라. 빨리 보여줘라. 개그, 개그. 개인기. 개그는 아니고 개인기. 최화정. 오케이, 오케이. 안녕하세요, 최화정. 한 번 더, 한 번 더. 안녕하세요, 최화정이에요. 오! 오! 똑같아, 똑같아. 백 점이야, 백 점. 우선 해 볼게요. 특히 씨, 사랑해요. 우리 예은이 형 개인기도 봐야죠. 네, 저는요. 음.. 나라라 슈퍼보드에서. 식사하시는 분들 좀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어떠세요? 하나, 둘, 셋, 나봐. 하하하하. 이렇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김기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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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인기. 따단 따라라. 따한 따라라라. 따라라라 담 아니, 우리가 몸isktาน을 진행하셔서 그런지 몰라도요. 아님 화분위에 겪어보젤 그런지 몰라도, 네. 이거 괜찮았어요? 어, 그럼요. 정말 잘하셨는데요. 고맙습니다. 핑클 좀 말 잘한다. 핑클 에스위스도 천천히 이렇게 말도 못 했었고. 그러니까요. 말 못 했는데. 자, 이거는 좀 많이 질문을 받았을 것 같은데. 그 각자의 이상형. 뭐 남자 연예인도 좋고 어떤.